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이 놀랍습니다. 그 두 가지 이벤트 때문에 그런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FMC 의사록 때문입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숫자로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남은 게 바로 FMC 의사록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을 괴롭힐지 조금은 기대감을 유입시킬지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관건은 물가이지 않겠습니까? 물가지표, 서비스 물가도 있지만 슬금슬금 에너지까지 올라오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WTI가 80달러 선까지 움직이는 모습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 이슈부터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지저학적 리스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GPR이라고 인덱스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홍해와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빨간 선이 예전 레벨보다 좀 높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최근에 나오는 뉴스만 놓고 보더라도 커머더티 시장, 특히 원유와 관련된 텐션, 긴장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표로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검은 선은 WTI 기준으로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요. 지금 80달러 선까지 슬금슬금슬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이 없었다 뿐이지 계속적으로 70달러 선에서 80달러 선까지 비용을 높여가면서 뉴스에 주목하면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은 시장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요인, 즉 지저학적 리스크가 원유 시장의 공급의 이슈를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은 여전하고요. 그런데 더 직접적인 것은 바로 홍해 운송 차질입니다. 간밤에도 후티 반군이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홍해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해상까지 더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그런 원인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원유 시장, 특히 WTI나 브랜드 유가 더 급등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지금 좋은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물가가 높아지고 연준이 하이포론거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이상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가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도 좋지만 유가가 80달러 넘어선다? 그러면 조금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80달러 넘어서 고척화되면요. 그런데 다음 차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조금씩은 해상 운송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차트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홍해 쪽에서의 석유 운송량, 그러니까 일평균 액티비티 활동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씩은 올라서고 있고 거기다가 유조선 운임지수가 급등을 했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간밤에도 유가가 급등하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또 정류 시설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석유 제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이슈는 많이 내재화되어 있고 이제는 석유 제품 그리고 유럽에서도 제품의 재고가 올라가고 있어서 석유 제품의 수급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류 시설에 대한 기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원유 시장에서는 후티방근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유지가 된 상황에서 이 공급 쪽 이슈는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석유 제품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등, 유가의 급등세는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낙관은 뭐냐 하면 결국 유가는 80달러 선을 넘더라도 수요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중국이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중국의 원유 수입이 16개월 최저치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유가가 80달러 선을 넘어선다. 그럼 수요가 안 된다. 내려오더라도 조금 중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70달러 중반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유가는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기업의 마진하고 연결이 되는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가를 좀 뒤집어놨습니다. 빨간 선인데 제가 이 차트는 좀 여러 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파란 선은 우리나라의 마진입니다. 마진하면 머지라고 하겠지만 최근에 저 PBR주 기대감이 많지 않습니까? 마진이 좋아지면 ROE가 좋아집니다. ROE가 좋아지면 저 PBR이 이제 고 PBR 즉 PBR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파란 선이 올라갈수록 PBR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선을 제가 일부러 뒤집어놨고 그리고 좀 선행을 시켰습니다. 후행적으로 유가의 고통 내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올해 중반 이후에는 그동안의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았던 그런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저 PBR주들, 가치주들이 조금 올랐었지만 보니까 마진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고 그렇다면 ROE가 기업 정책, 즉 정책적인 방향도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세로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펀더멘터를 뜯어보니까 ROE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조금은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석유 시장의 수급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본다면 좀 개선된 상태에서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자축 제일 끝에 있는 차트로 좀 보여드립니다. 유가까지 신경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안정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이런 유가와 관련된 레벨 그리고 높아진 중립금리, 유가 때문에 높아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에 따른 증시 전략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투자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신종호의 마켓뷰였습니다.